Q. 전작의 흥행 Q. 전작의 흥행 Q. 전작의 흥행 와우, 박수! 죄송합니다. 조금 이상하게 났는데 이걸 공약으로 써볼까? 아, 공약으로? 괜찮은데요, 괜찮은데요. 몇만, 몇만! 첫 번째 공약으로 어.. 어.. 예.. 그.. 이현우씨는 음악 방송을 해주셨으니까 백만이 넘어가면 귀요미송 직접 부르시는 걸로 무대 인사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천만 관객이 넘어간다면 저희 세 배우를 포함해서 옆에 계신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동구 분장을 하고 우와! 감독님까지! 감독님까지 동구 분장을 하고 무대 인사 무대 인사를 돌려줍니다 오 좋습니다 예 동구 분장 지금 저 포스톰의 동구는 정말 잘 나온 거고요 정말 동구 중에 제일 멋있는 모습인 거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작이니까 전작에 기록을 넣으면 예 수연이 수연군의 전작에 기록을 넣으면 도둑도둑 네 새 배우가 여성 관객 100명 정도 모아놓고 모길래 모길래 뽀뽀를 해주는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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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굴 어느 부위에 오 오 자 자 감독님이 지금 예 긴장하셔서 에드립을 막 뱉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니 배우분들 지금 동의를 하시느냐 마시느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손등 손등 키스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? 네 네 네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네네 저기가 매니저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매니저분들이 밟고 표정이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